인간의 집중 인간의 집중 인간의 집중 인간의 집중 그러니까 형 형 그냥 어디서 그냥 아예 사람이 될 것 같던데? 이사 갔는데 안가고 아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10년 동안 근데 집이 좋잖아 우리 집 귀신이 있어 우리집에 귀신이 있다니까 진짜 기운이 안좋아 맞죠 여러분 옷장 귀신? 옷장 귀신 두 명 있더만 너 옷장 귀신이야 질투이도 밥 잘 먹네 근데 이 한 명이 이거 다 먹긴 먹어야지 남자들은 이거 누구 먹어야지 아이고 진리님 우리 진리님 우리 진리님 어서오세요 근데 진리님 내가 성화물에 들어오시는거 많이 봤는데 한 번도 형이랑 방송하는거 못 봤어 옛날에 한 번 했거든 한방 했었어? 응 옛날에 근데 한 번 더 하려고 했어 아무튼 대외기름만 안했으면 바로 달려가는데 진리님 진짜 미모가 크레이집도 있거든 그냥 안봐도 예쁠거 같아 이름이 진짜 거의 살아있는 여신이야 서울 사셔? 어 아 이 새끼가 그리고 약간 좀 너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 진보적이 우리 진리님 너무 예쁘십니다 너 진리님 얼굴 모르잖아 진리님 얼굴 알아? 그냥 안봐도 알지 하하하하하하 벌써 예쁘시네 인정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느낌이 오잖아 딱 첫 느낌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딱 중요하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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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리님 느낌 딱 와? 딱 오네 거의 첫 맛일거 같은데 아 진짜로 아 맛있다 약간 부산식은 이렇게 먹어 윤주야 봐봐 그리고 총면까지 이게 김봉준식 스타먹기 이게 김봉준식 스타먹기에요 여러분 밥이랑 문기랑 밥이랑 하하 저 살 많이 쪘다고요 저 진짜 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형 왜 이렇게 거대해졌어? 나 몸 엄청 커졌지 어 아니 몸이 커졌어 진짜 요즘 진짜 너무 잘 먹고 안 돌아다니고 운동 안하고 하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진짜로 살 빼야돼 와 문기린 시절 오메킹 그때는? 그때 못 돌아가지 이제 그때? 어 불가능하지 노력은 해야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짓말 불가능하지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아이 거짓말 하지마 형 다이어트하면 사람들 싫어해 왜? 와 진짜로 먹네 와 먹을 줄 아네 뮤직이 형 다이어트하면 형 매력 없거든 아 뭔 소리야 다 까요 그런가? 다이어트 안 해야겠다 맞지? 더 먹어 BJ는 BJ가 잘한다고 윤철이가 말해주니까 약간 살을 뺄 수가 없네 와 윤철이 개 또라이꾹으로 먹네 아 진짜 개 많이 쪘다 아 진짜 이따가 있다가 형은 너 배고프다 아니면 뭐 먹고 싶다 바로바로 나한테 올게 진짜? 나 오리팀 한번 보고싶어 아 진짜 실물 한번도 못봐가지고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나 진짜 내가 오리팀 팬인거 알게 형 오 흐흫 아 재고하자 흐흐흐흫 흐흐흫 힛이 올게 친단 말이야 아 그건 인정 우리랑 아빠가면 또 일주기가 또 이따가 눈치보고 찌르리딘 걸로 한번 섭외해볼까 와 그냥 신기할 것 같아 만나면 약간 연예인 몸 길쭈기가 또 보고싶다니까 5개 고맙습니다 근데 내 방에 지금 팬들이 공존하고 있어 우결춘이랑 스타춘이랑 너무 맛있다 이제 근데 우결분들은 스타하면 좋아해? 아니면 그냥 봐? 우결춘들은 진성 우결춘들은 그냥 우결할때면 들어오고 우결하면서 사람 좋아해준 사람들은 스타도 봐주지 우결춘 매너 채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비매너 채팅하는 애들 강세 좀 해주라 초초가 요즘 애들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 너네 어디 세력이야 어? 너네 인방계를 하냐? 형 초초기랑 같이 살아? 아니 초초기랑 어디 살아? 응? 형 집에 맨날 있던데 누구? 초초기 가끔씩 와 저희도 근처 잘하러 저희 집 근처 잘하러 아 아 역시 뺀다구리 잡고 뜯어야 맛있어 여기 맛있는데 여기 맛있지 응 뭔가 존나 붕준하지 않냐 하나 먹어도 예쁜다 여기도 근데 부산 맛집은 진짜 다 봉준이한테 물어보면 돼 다 봉준이 형이 잘 알아? 여기 봉준이 형이 잘 알아? 여기 봉준이 형이 100거면 되거든 응 백그레이지도 좀 맛있네 와우 한 그릇에 얼마냐고요? 8,000원 이거 엄청 근데 가성비 좋아? 엄청 혜자예요 약간 감자탕 먹는 느낌이야 응 맞아 아 4일째 같은 옷? 맞냐 아 3일 3일 3일? 그 정도면 아직 이틀동안 다 해봐도 돼 이거 이거 집에서 입는 옷이잖아 아 인정 형도 이거 집에서 입는 옷이잖아 형도 지금 이틀째 그러니까 과다 입을 필요 없 올만 나가 맞아요 여러분은 수도세 수도세 얼마가니까 수도세 세세가 섬유유연제 이거야 다 돈이야 다 돈 다 돈이야 그럴 수 없어 아 돈 진짜 아꼈어야 돼요 여러분 은정? 안정 그셨습니다 씻고 온 거에요 씻고 와 그 выбор 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와 개맛있다 근데 진짜 근데 오늘 아침에 진리님이 아침 방송하시길래 왔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입으시더라고 나시랑 굴빈 팬츠 잠 안 와서 들어갔다가 잠 깨버렸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왔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왔어 아침박농 하시더라고 아 근데 형 치안 굴빈 팬츠야? 굴빈 팬츠 제일 좋아해 굴빈 팬츠 좋잖아 나 안좋아해? 나는 근데 왜? 난 치마 아 나 가까워하네 누른 치마 테니스? 근데 그 내용이 근데 나는 좀 많아 원피스도 다 예쁘시고 아 도현님 우리 도현님 아 도현이 어서오고 우리 도현님 어서오세요 아 도현이가 나 승육강 가면 집 가나주기로 했어 어? 우리 도현님 왜? 어? 우리 도현님은 왜? 어? 화면 친해 아빠 알지 나도 나도 도현님 볼래 어? 나도 승육강 가면 돼? 아니 승육강 할 때 가면 돼? 도현이 진짜 실물 개 크레이지겠네 아 나 다 예뻐 아니 도현이 그냥 딱 봐도 예쁘시던가 응 근데 실물이 다 예뻐? 응 도현님방 몰래 보거든 난 알잖아 몰래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약간 나 은밀하게 보는 거 같아 응 그래서 나는 방송할 때 인사하는데 방송 안 할때는 이제 몰래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방송 안 해도 본다고? 아무튼 이제 방송 탄백해야 되나 응 응 인정 나중에 생산망할 때 봐야겠다 응 그치 너무 예쁘죠 도현님 은은어 도현이도 너 보고싶대 도현아 아 근데 BJ 하길 잘했다 근데 도현님 요즘 바쁘시지 않아? 요즘 엄청 바쁘고 있는데 음 요새 좀 쉬다가 정말 자세히 열심히 하더라구 일주일에 저 스타드그래프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몰래 볼 때가 좋아요 편하게 진짜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릴렉싱한 느낌이에요 구혈이 형 어서오세요 아이고 우리 구슬이 형님 우리 형도 먹을 거야? 우리 형도 먹을 거야? 어? 그럼 나도 어? 피곤 한국의 오늘 윤철이한테 그거 해야겠다 내 침대 내주고 나는 방송방에서 비굴까고 자야겠다 아 근데 윤철이도 감전동 살면 좋겠다 윤철이도 너도 감전동 살면 좋을텐데 나는 어색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편하니까 아 배불러 아주 귀여워 정말 든든해서 윤철이가 침대에 자고 저 씻었어요 침대? 아 나 싫어 땅바닥에 자기나 아 침대에 자야돼 이불도 다 빨아냈단 말이야 넣으려고 빨아놨어? 응 그래? 어? 이거 오늘 뭐였데? 아 이거요? 저기 대학교 뉴스씨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형 대학생활 안해봤지? 응 응 응 나 또 대학생활 해봤잖아 해봤어? 어때? 1년동안 또 너 그런거 해봤어? 시씨? 응 해봤어? 강의 못해봤지 아 아 근데 시씨가 생각보다 쉬운게 아니야 형 진짜 내가 또 대학생활 그거 알잖아 또 과제 치고 알바하면서 방송하면서 얼마나 바쁜데 시씨를 안한거지 응 못한게 아니야 SARS 욕심이형님 116 eul 예전 뚫으면 욕심А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뚱털 그거거 뭐야 감사합니다 우리 힘 위에 있는건 뭐야? 응? 어? 오리캠 위에 있는건 몇개야? 오리캠 위에 있는게 뭐야? 1527이야? 뭐? 배수? 어 그런거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거야 정해진거 근데 형도 나는 백봉선 90개, 167개, 507개 있거든? 90개를 지금 바꾸고 싶은거야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도저히 막 억지로 붙이려고 했다가 없는거야 사감이 큰개 하면 어떨까요? 했거든? 개 욕 처먹었어 사감이 큰 얘기 했다가 개 욕 처먹었어 아 근데 그게 있어 형 시그니처 그거 있더라 정말 얘가 마음에 들었어 얘를 쏴주고 싶어 근데 90개잖아? 100개 안쓰고 90개 있어 맞아 근데 나는 약간 길쭉이 길쭉이잖아 나는 100개 안쓰고 111개 싸 와 조금만 살짝만 돌려 그리고 그 장품까지도 흡수하게 되잖아 저는 또 모르지 와 근데 90개는 좀 애매한거 같긴 한데 사감이 큰개는 너무 높다 바람을 뻔한데 응 근데 또 사감이 한 472는 옹렉킴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좀 내 자리에서 좀 만들고 싶은데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마이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도연이가 110개 도연아 보고싶다 도연아 도연아 아 나 도연이 보고싶어 형 도연이 진짜 개 크레이지 성격도 좋으시지 도연이 보스 아아 진짜 도연님 보면 안되나요? 진짜 형은 힐링하러 갈 때 다른 사람들 뭐 여행가거나 뭐 그런거 하잖아 응 도연이 보고 가 힐링하러 갈 때 나도 그래 나 도연님 보고 가 우리 그럼 나중에 힐링하러 한번 같이 가야겠네 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야겠네 좋더라고 응 보자마자 바로 힐링 되버리니까 도연님 그게 괜찮더라 이마 까싱 나 약간 취향이 있고 난 긴색머리 진짜 싶을라 꼬니테일 약간 뒤로는 약간 머리를 묶거나 단발 단발 아 단발 충만이 아니야? 단발이 이쁘잖아 그러면 단발은 또 시야님도 이쁘잖아 시야님도 이쁘잖아 아 시야님도 알아 시야님도 알아 시야님도 알아 시야님도 알아 거의 보라색 머리 아 연색해서 몰라 머리색을 자꾸 먹고싶어 오늘 스타 하다가 중간중간에 힐링타임도 받긴 해야죠 어떻게 스타만 계속 합니까 이 스타 한 게임하고 한 30분 쉬다가 어 한 게임하고 30분 쉬다가 완전 쉬엄쉬엄 해야지 아니 스타를 봐 근데 너무 대회를 하고 진짜 혹독하게 하면 오히려 역도가 나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그게 딱 게임하고 왜 졌지 하고 생각하면서 힐링 때리고 맞아요 근데 거기 생각하다가 그냥 게임하면 똑같이 진다고 아하 맞잖아요 역시 센세 똑같이 해서 똑같이 지면 안하니만 못해 아 역시 장센세 역시 완벽하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가자 가면서 커피 한 잔만 딱 사서 들어갈까? 딱 들어가서 한 잔 마시면서 형 이거 챙겨요 아하하 안그래도 아 챙기려고 했는데 그 일주가 또 손에 쥐어주네 아하 이거 너가 잠깐 해줘 확실한게 좋으니까 아 아 경비 걱정하지마 우리 도연님 아 나 도연님 너무 좋네 도연이 진짜 미성 크리즈야 응 도연님 엄청 어리시더만 도연이 21살이야 응 나랑 2년 아니야? 거의? 나이 차이도 5살? 아 도연 이제 22살 됐겠다 어? 4살 차이? 그러네 원래 4살 차이면 그거 아냐 형? 동압도 안거지 그치? 미쳤네 4살 차이 맞긴 맞을걸요? 21살이에요 아 1살이야 아휴 우리 도연님 21살이야 내 5살 차이보단 9살 차이가 딱 좋아 아 그건 아니잖아 5살보단 9살 차이가 딱 좋아 그건 9살이야 그건 좀 심하지 아 진짜 딱 5살 차이면 딱 괜찮네 뭔 소리야 5살에다가 동압도 4살 보시면 9살이잖아 9살은 많이 좋아 9살보단 9살 좋아 9살보단 그래 감사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반 돼 이동욱 빌드래 고맙습니다 이동욱님이 수지랑 사기도 마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수지? 미쓰에이? 그래 미쓰에이 수지 이동욱이 누구야? 도깨비? 도깨비 저승사자 진짜로? 여러분 진짜요? 아니 그 사람이랑 사귀었잖아 수지 이민호 이동욱이랑 사귄다고? 그래 크레이지급이야 나도 오깨비 모드로 도현이 찾아갈게 도현아 오깨비 옷 입고 너 찾아갈게 안되겠다 요즘 그런게 대세인가봐 나이차이 많이 하는게 나이차이는 진짜 중요하지가 않아 오깨비 모드로 너 보러갔다 근데 나는 내 위로는 안돼 나도 진짜 만약에 좀 이 좀 그 아 근데 좀 특이 케이스는 있어 시아님 같은게 외모보네 아니 외모보는게 아니라 매력이 많으시더라고 응 탈게 근데 시아님 이쁘시게 시아님 무슨 댄스도 잘 추시더만 개 크레이지 봤거든 또 좀 알게 해줄게 응 아 류시아님 말고 시야님이라고 계세요 엄청 예쁜 분 우리 커피 테이크 테이크하고 집에 가서 스타연습 바로 들어갑니다 혜주가 이거 해야된다는 운전방송 진짜 조심해야돼 바로 홀로 갈수도 있어 정지당해? 바로? 응 이런거 안하면 응 잠깐만 테이크다운 때리고 집에 가자 인정? 오케이 렛츠고 잠깐만 카톡이 왔네 아 아 근데 길쭉이가 은근히 되게 연애를 잘하더라구요 여러분들 저는 막말로 배워야돼요 길쭉이한테 연애도 이렇게 길게 보낸다고? 어? 새끼 SSUM 있네 SSUM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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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베스카 어 하단 갔었는데 기뉴다형 어? 진짜? 어 기뉴다형 집을 왜 갔어 니가 작년에 작년에 핫빵 때렸지 기뉴다형이라? 어 왜? 그때 그 백금 아 진짜? 백금 핫빵 때려가지고 기뉴다형이 챙겨줬나? 짱이더라 진짜 어? 기뉴다형이 짱이더라 진짜? 청이 누나? 아 근데 그때 방송할때 너무 많이 터졌어 그때 아 진짜? 그때 한 4만5천개 터졌어 이 정도? 응 이거 어? 어? 아 장난치지마 진짜? 아 그니까 나랑 영화형이랑 병세형한테 다 어? 하고 차비까지 차비 따로? 어 아씨 그 당시에 베비였어 기뉴다형 진짜? 어 어 근데 윤철이가 딱 말할게 형은 그 정도는 안 돼 아 아 아이 그건 너무 아 그치 어 형은 그 정도 클래스는 아니야 그건 오바마지 솔직히 그때 기뉴다형이 미친거였지 응 형은 그 정도는 아니고 형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어? 세 개? 너무 많은데? 아 아 내가 싫어 3만원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아 아 그래도 차비 그건 아니잖아 KTX가 6만원이야 6만원 그래서 버스 타고 그랬잖아 아 버스 나 버스 못타 아 진짜 곤란하게 아 비행기 타고 갈거야 갈때는 어 어 어 김해공항이랑 가깝다면서 감전동이랑 여기 여기가 바로 버스 터미널이야 아 형이 타사님 맞춰줄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냐 나는 그런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 방송 번갈아가면서 켤게요 합방 하면서 우리 오래할거거든요 방송 그렇게 아 근데 진짜 나 그런거 별로 안 좋아해 뭐 막 타사이 맞춰주는거 별로 안 좋아해 에이 해줄거야 그러면 어허헣 하하하하 해줘야지 최소한의 그건데 아 진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거절은 딱히 크게는 안하네 어쩔수 없지 그러면 아 뭐죠 감전동 그럼 지하철역이 어디야? 지하철역 여기 사상 사상역이야? 감전력도 있어 감전력 있어? 근데 감전동은 약간 좀 완전 그런 시내는 아니야 왜? 저 돈 없어요 맨날 굶어 죽잖아요 길쭉이는 근데 진짜 요즘 잘 안 터져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 벌진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맥힘이에요 하루 벌어서 다음날 먹고 사는 그 정도 버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저도 힘들긴 한데 윤철이도 힘들어요 아 진짜 수폼풍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 맞지? 진짜 맥힘형 14억 있다고? 형 뭐야 정체가 뭔데? 형 택백일상이야? 형 택백일상 아니지? 형 택백일상 아니지? 형 택백일상 아니지? 아 근데 잘 모으는 게 좋아 형 너도 다 모았어? 나도 다 모아 어 나 다 모아 많이 모았어? 나? 한 이 정도? 오오 1년 됐잖아 방금 그래 잘 모았네 그치? 계속 꾸준히 모아야지 아이 아니에요 다 내 소원이 억 버는 거야 억 버는 거 1년에? 아니아니 아 모으는 거? 어 아 진짜? 10년 걸리겠구만 아 형도 소원인데 그게 형 소원 14번 잃었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소원 많이 이르네 아니야 형도 없어 짉풀도 너가 카페 알바생분 진짜 이쁘시거든 인사하러 가자 고고 레츠고 아 한번 나 진짜 최근에 최근이 아니지 제일 예쁜 알바생 작년에 리마스터 났을 때 홍대 PC방 알바생 아 나 못 봤어 걔 미쳤어 진짜? 진짜 바로 인터뷰 땄었어야지 걔 도라이급이었는데 앞이 그 옆 그 아프리카 PC방 알지? 옆에 매니저분 계시는 거 어 어 그래가지고 아 그분 서있어서? 압이 아깝어 어 나도 아프리카에서 방송 홍대 PC방에서 방송했던 적 있는데? 몰라 근데 그분이 뭐 평일이 그거 완전 알바생이니까 언제 하는지 몰라 몰라 형 수범이 형이랑도 친해? 어 수범이 형 개또라이급 친 분이지 수범이 형 수범이 형 나랑 그거잖아 흡연실 멤버잖아 예선장 흡연실 멤버? 어 어 아니 수범이 형 만난 적 있어? 형 사적으로? 아니 예선장에서만 만나 아니 진짜 수범이 형 왜 수범이 형 돈 빌려달래?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어 어 만나기 너무 힘들더라고 어 어 진짜 수범이 형이 집 밖으로 잘 안나와 그니까 고구려 고구려 어딨어 근데? 고구려? 어 나 드러만 봤어 나도 몰라 사람들이 맨날 말하던데 네? 모르지 형은 어떻게 하냐 그럼 민철이한테 물어봐 민철이가 그런거 잘하는거야 민철이 형 왔어 응 민철이 형 많이 가? 거의 맨날 가나? 부산 오면은? 아이 다 좋겠지 우리가 뭐 그런거랑 엮인 사람이냐 우리는 다 깔끔은거 좋아하는데 그치 그치 그건 맞지 다 온거야 형? 커피숍 여기 아 커피숍? 응응 아 여기가 우리 집인줄 알았어? 어 여기 집이 어딨지 했어 난 공단이잖아 여기 민철이 하위 민철이 들어왔다고? 어 민철이 형 어서오고 내 동생 어서오고 날씨 Mengek 뭐 길? 다음 계획 끝났어요 저 자리 눈치 싸웁니다 나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먹을래 영철아 알바하시는 분 바뀌었다 맞죠? 저 그때 저랑 인터뷰 하신 분 아니죠? 바뀌시네 엄청 예쁘시네요 뭐 먹을래? 나는 배부를때 시원하게 먹을거 뭐 있을까요? 바티스타님 추천 추천 요거트 스무디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거트 스무디 괜찮아요? 안드셔봤다고요? 맛있어요 그럼 저는 아이스초코요 그럼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큰거 되나요? 큰거 큰걸로 바닐라 라떼 짜온거요? 제거는 큰거 아이스초코요 큰거 다 먹어? 나 남기던데 계속 계속 먹지 안녕 테이크다운이요 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을 들고 가자 헬비스모커들은 담배를 펴줘야 되거든 형같은 헬비스모커들은 담배를 펴줘야 되거든 너 여기 앉아서 방송해 형 앵글 밖에서 담배 좀 때릴게 아 근데 한 스물여덟? 여덟로 보이시네 정말? 참하게 숨이셨대 맞죠? 어 참하시네 약간 소개팅 선자리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건 없어서 좋아 아 창문에 나와요? 아이씨 여기 앉으세요 진짜? 그럼 나 형 이렇게 그게 그게 인도민이야 여기 창문에 안 나오죠 여러분 안 나오죠 어 그냥 쉽고 걸으면 되잖아 아 그래 쉽고 걸어 어차피 여기 급식이 몇 명 있다고 근데 이건 간저부변 아니야 형 아이코스라서 알지 아 진짜로 아 아이코스라서 아아 아아 피는 사람 다 똑같네 뚜바미쿤도 아이코스잖아 와 나 근데 나 형 피부 그거 됐어 헬보이 됐어 형 왜 이렇게 빨개? 어 빨개요 요새 그니까 형 헬보이야 아 진짜로 요즘에 저 헬보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집 가서는 윤철이 걸로 방송하다가 밤에 제 걸로 넘어가든지 딱 윤철이 걸로 시작할게요 내 걸로 많이 안 해도 돼 형 아 많이 해 형 형 이런 거 신경 안 써 나도 신경 많이 안 써 솔직히 이런말 해도 돼? 편해? 우결충 많이 꼴 빨아줘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어 그래? 저기 자고 가야죠 어 자고 가요 자고 갈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침대에선 앉아있게 그냥 아 침대에선 너때문에 빨았다니깐 아 그거 침대에선 알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침대나 뭐 안이나 보일러 틀면 아 따뜻한거 좋아 저희 집 엄청 깨끗해요 여러분 청소 다 있어요 아 근데 지금 고양이 냄새 날 수도 있거든? 하하하하 근데 그거 문 닫고 창문 한 개 좀 하면 괜찮아 저거 뭐 고양이 그 키우는 거 맞아? 맨날 갇혀있더만 사람 올 때만 고양이 많잖아 음 근데 그것도 방도 커 엄청 사람들 갇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이요? 아니 하나야 있는거야 사람들이 갇혀있다고 생각하더라구 근데 원래 내가 원룸에 옛날에 원룸 살았잖아 그때 키웠거든? 그 원룸 크기랑 똑같애 아 괜찮네 아 사기라뇨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가면 걔네들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뛰놀고 있어요 색깔은 없을 때는 열어놔요 아 근데 지금 가서 때려잡을 BJ들 있나? 뭐 류영진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 좀 같이 조금 하다가 바로 팀배로 가자 팀배로? 그래? 너 한 판 나 한 판 2대2로 좀 지금 키면은 약간 그래도 약자들 좀 있거든 뭐 몽군 그래? 몽군 머기사슬 바로 아래에 있는 친구들 류영진 에이티티와이 뭐 짭재동 아 오케이 좋았다 그 친구들 상대로 바로 제압하러 가자 어 보여주는거지? 딱 그 친구들 부터 제압하고 그 다음 뭐 올라가던가 오케이 오케이 하다가 츠보미도 있으면 3대3으로 해도 되겠다 삼성소스들 뭉쳐가지고 이길려고 하는거 맞아? 멤버가? 아 왜그래 형이랑 할때 좀 이겼잖아 오케이 오케이 하면 좋지 근데 짭재동님은 내가 맡아야겠네 짭재동님은 내가 맡아야겠네 짭재동님은 못 이기겠어 와 진짜 나 진짜 짭재동이형이라는 줄 알았잖아 아 짭재동님 잘해 나도 근데 솔직히 말할게 3대3 인자 나왔어 자꾸 이긴 자겠는데 아 잘한다니까 어 3대3 인자 나왔어 그래 포항도 잡았다고요? 오정이형도 잡다네 잘해 되게 크레이지끔이네 냄새 별로 안나지 이거 나는데? 아 그래? 아이한테 상관없어 어 약간 옥수수 냄새나지 아 나 얼굴이 왜이렇게 빨가냐 근데 진짜로 길쭉이랑 있으니까 차이가 없는 형 이거 뭐 했어? 안되겠다 별풍선 헬보이게 만들어야겠다 아 생각났다 여러분들 헬보이게 몇개로 할까요 헬보이게 만들어야겠다 안되겠다 근데 형 4자리수가 하나도 없잖아 보통 그렇게 하던데 두자리 세자리 네자리 아니면 세자리 세자리 네자리 세자리 세자리 네자리 세자리 네자리 세자리 세자리 네자리 어 나도 네자리 하나 키워야겠다 첫머비 내가 Direk 한 천개 쏴주고싶어 Extra 1,100개, 200개 있다. 거충전해서 그것 따지겠을 것 같아. 그치. 맞죠 여러분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시면 그럴 수 있지. 그니까. 내가 좀 충전하기 싫은데 그러면 이제 그냥 507개 쏘는 거고. 19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 쪽에 몇 개밖에 있는데. 나 67개. 67개가 뭔지. 문철이게. 그리고 길쭉이게. 길쭉이게. 그 다음에는. 없어. 나도 만들어. 나는 존나 길쭉이게. 씹길쭉이게 만들면 그냥 1,1,1,1. 원래 그게 존나 길쭉이게야. 그래서. 근데 시그니처가 없어가지고. 근데 시그니처 형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잖아. 저 받아올게. 받아올게. 아 시그니처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시청자분들이. 한테 부탁해야지. 시청자 형님들이. 다 해주셔? 너가 부탁해봐. 해주실까? 아니 그. 배그 BJ에. 아니에요. 네. 찬언니 님이 있더라고요. 찬언니 님. 찬언니 님이 막. 많이 해주시던데. 아 진짜? 어. 부탁해봐. 경민 파리에서. 경민이가. 배그 BJ이랑 다 친하잖아. 근데 아예 안 친해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자. 찰판 깔고. 같이 있을때야 절적말리지. 인정? 아 근데 찬언니 님이. 좀 예쁘시더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좀 꿀엔터 분들은. 좀 그분이 예쁘시던데. 비비 안나 님이랑. 어? 듀다 님. 아니 비비 안나 님은 거의 아이유 닮았던데. 어 진짜로. 난 듀다 님이 좀 귀여우시더라. 아 듀다 님? 듀다 님이 귀엽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타심이 있다는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거에요. 어 어 타심 없어요. 저희는 또 BJ이지만. 시청자랑 다름없어요 저희는. 맞잖아. 우리는 방송 안하면 방송만 봐요. 응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봤을때. 그 배그 여성 BJ분들은. 크게 좋지 않아 형? 뭐? 캠이 메인이어야 돼. 어 맞아 맞아. 그리고 게임 화면이 조금 작아져야 돼. 맞아. 아이 게임 화면이 너무 커. 사실 그거 별로 관심 없는데. 그래. 캠 크게 하시는 분들이 좋더라고. 응 진짜. 그게 훨씬 더. 아니 맞다. 너 캠 찍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같이 너랑 영화 봤다던데? 이 새끼 이거. 뭐 할건 다 하고 다니는구만. 아니 캠투누나랑은. 엄청. 옛날부터 알았어. 어. 나 CJ때 알았어. 어이씨 뭐야.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아 원래 친했어? 어 원래 친했어. 캠투누나도 예쁘잖아. 예쁘지? 캠투누나. 아 김수 누나가 어제. 나한테. 맥힘이네 언제 갈거냐고 그러더라구. 아 그 누나말만 해 근데 그 누나도. 근데 나는 오늘 오는거였잖아. 응. 그래서 아무 말 안했어. 왜. 핫초지. 아 진짜? 아 진짜? 스타일 땐 스타일이지? 그래 우리 마스크 그릇은 여편도 있는 여편도 있는 여편도 맞아 어렵다 하잖아 자유롭게 봐야지 그리고 너는 우리가 합방하는 줄 알고 왔잖아 맞아 아유 우리 또아리 어서오고 아이고 소울이 어서와라 우리 또아리 우리 또아리? 엘지까지 만들어버린다고? 우리 소아리 소울이가 진짜 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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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귀여운 사람 좋아하잖아 나는 막 너 이상형 너 한번 말해봐 한지민 너 그거 봤어 영화? 최근 그놈만인게 했어 거기서 개 크레이지야 그 여자 한지민 등장하니까 남자들이 와 이 소리나던데 영화관 보다가 진짜 여러분들 저도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하면 오리랑 봤거든요? 나도 와 이랬어 근데 예뻐 한지민지 나는 그게 좋아 약간 동양민 한복을 입었을때 예쁜 그게 좋아 단아한 느낌? 어 단아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지나 다나한 느낌 다나한 느낌 사복 교복 형은 복을 좋아하네 사복보단 그게 낫지 다나한향님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다나한향님 예쁘지 않아? 다들 막 되게 역캠 느낌으로 얘기하던데 니가 나만 말해줄까? 너 취빙한거야 아 아 아 진짜? 난 다나한향님 그때 처음 봤었거든 내 군대있을때 힙합 방송하실때 안향님 근데 착하고 귀여워 성격이 좋아 안향님은 성격이 좋아 근데 지금은 엄청 역캠 느낌 취급받으시더라구요? 옛날에 방송이 그랬으니까 근데 안향님은 예뻐 실제로 보면 예쁘고 성격 좋아 안 예뻐지? 형은 그런거 좋아하는데 H라인 스커트 아 미쳤지 나 오피스룩 브라이징 난 그런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희 갈거거든요 반승하세요 가자 달달하게 예쁘시네 근데 오피스룩이 진짜 그게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예뻐 H라인 딱 그 알지 하체라인 딱 잡아주는거 맞아 맞아 그 크레이지 여성군들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 진짜 반향님이 왜와 반향님 안오죠 여기 반향님 안오죠 오우 맛있네 그 또라이뚜? 어 송씨 좋으시네 알잖아 길쭉이랑 저는 또 친하니까 그래서 오늘 형 그 대형 컨텐츠 뭔데? 네 네 네 그러면 너 고은이 알아? 어 알아라 고은이 한번 물어볼까? 아 아니야 아니야 왜 좀 그런건 예의직인 느낌? 어 그리고 나는 그런 막 그런거 싫어해 뭐 여캠 여캠 핫방 그런거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아 어? 그니까 막 이렇게 급하게 잡는거는 우리는 또 사이버상으로 보자 그래 진짜? 응 그게 또 고은님도 예쁘시더라 고은이도 예쁘지 엄청 예쁘지 그 오리님 실친이라며 어 그냥 예쁜 애들이 예쁜 애들이 예쁜 애들이 놔나봐 어 진짜 다 예뻐 우리 친구들 다 예뻐 다른 친구도 만나봤어? 형? 어 저번에 생일파티 갔다가 아니 생일파티 방송 방송에 갔다가 아 거기 오리님 친구 다 왔어? 아니 한명 왔는데 이쁘시던데 미쳤네 진짜 저희도 원래 근데 예쁜 애들 예쁜 애들끼리 친하듯 저희도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랑 친하긴 했죠 솔직히 우리 야킹 컨텐츠 가도 돼 다 대회가 없었으면 맞아 원래 서면 야킹으로 가도 돼 그치 그리고 또 그게 있어 형 남자는 기준이 막 얼굴이 전부는 아니야 아 인정 이 듬직함 그 풍채랑 키 그런것도 작용하거든 길쭉이가 또 키 개 또라이급이잖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 183 소지석 키 소지석 키 알지 소지석이 183이거든 아 딱 그 느낌이ㅈ 쭉쥐섬? 쭉쥐섬 바로 나오는거야 그냥 딱 가면 끝나는거야 그리고 길쭉이는 또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길쭉이 딱 여성분들이 본다 처음에 딱 얼굴 봐 거기서부터 매력 느껴요 왜냐? 코가 존나 크니까 진짜로 종결이야 그냥 그냥 이거에요 낮이 밤존나이 밤에는 거의 그냥 인간 핵폭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로 걔 크레이지급이야 길쭉이 부럽더라고 근데 형도 작은 편은 아니야 형은 약간 그거야 너가 길쭉이라면 형은 약간 알지 밤전동 대수관이잖아요 나랑 다른걸로 승부 보는구만 아 형 밖에는 좀 나가? 이렇게 원래 방송하면 절대 안나가거든 응 근데 요즘 방송을 막 핫방같은거 많이 해서 좀 나갔어 근데 방송 안할때는 거의 안나가 너는 밖에 나가? 아 나 거의 폐인이지 방송하면 어쩔수없어 맞지? 그니까 하루에 정말 50걸음도 안걸어 인정 인정인다 앉았다 화장실갈때 뭐 열걸음 걷고 맞아 옆에 침대있으면 바로 누워자고 그 느낌이잖아 아 맞아 역시 BJ들은 BJ들은 BJ들이랑 얘기해야 말이 통해 응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걔 또라이일줄 알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길쭉이는 살은 안쪘네 응 너 살 좀 쪘어? 군대 갔다가 나 10kg 쪘어 아 쪘거야? 어 원래 완전 멸치였지 그냥 어 근데 지금 보기 지금 보기가 좋지 좀 더 쪼도 돼 너는 넌 지금 나 80kg야 형 키가 있잖아 형 100kg야 그거밖에 안돼? 좀 더 키워볼까? 형 100kg야 어 형 왜이렇게 쪘어? 살 많이 쪘어 이제 진짜 빼려고 헐? 야 여기 앞에 보고 뭔 생각들어 이쪽 여기 길게? 어 야 아무 생각 안되는데 뭔가? 막 다 그것만 있지 어 근데 다 약간 동구상가랑 막 그거밖에 없긴 하다 응 여기가 형 집이야 여기 집이 있어? 어디? 여기 여기 있죠 이게 집이야? 어 상가 아니야 이거? 우리 집 우리 집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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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진짜 그냥 상가인데? 형 집이라니까 되게 신기한데 있다 집이 진짜 근데 방송하기엔 진짜 최고지 시끄럽게 여기 밤되면 상가 다 닫거든 아 사람이 안 살아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거 없어 근데 좋은데? 어 좋아 응 되게 비제이들은 진짜 막 서로 못사서 안달이겠는데 그리고 소음이 제일 중요하잖아 DJ들은 알지 여러분들 저희 그러면 여기서 방송하고 바로 뭐지? 컴퓨터로 길쭉이 걸로 켤게요 여러분들 바로 맞아 맞아 올라가서 길쭉이 걸로 좌표 길쭉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윤철이 질차 추천해주시고 예 윤철이 걸로 와죠 아 들어가서 켤까? 그래? 어 들어가서 켤게 들어가서 바로 형들 또 안올거잖아 형 그거 안해? 뭐 골빵 경매? 우리집? 어 우리집에 올 사람이 어딨냐 그래 아 추천 감사합니다 가자 내릴게 어 저희집 저희집 경매하면 아무도 안와요 여러분 어 이 문 형 문 이렇게 돼있는거 아니지? 하하하하 저 이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아 화장실이야 어 어 뭐야 이 댓글에 잠깐만 어 뭐야 이 댓글에 잠깐만 집 좋은데? 왜 양이 왜이렇게 커 어 어 어 베개 보내줬네 고양이 맞아 저거? 어 어 오리가 베개 보내줬다 어 어 내가 베개 사달라고 몰래 이불 사줬는데 니 베개 없던 베개도 사달라고 했거든 아 얘 왜이렇게 커 얘 무는거 아냐? 아 아 안 불어 이리와 얘 좋아 근데 지금 지금 고양이 냄새가 좀 나 고양이 봉 안쳐가지고 좀 나지? 이리와 안 불어 안 불어 얘 왜 나 막고 있어요 아니 형님 사람을 좋아해줄래 아 리얼? 어 순하네 어휴 순하네 순해 약간 냥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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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에? 어 고일러 틀어줄게 옥팔 아 여기구나 이렇게 돼 있네 깨끗하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창문 좀 닫는다 형 왜? 추워 지금 좀 먹잇감들 있나요 형들? 뭐 HDY, 유영진, 몽군 이 세 명 있나? 세 명이 딱 좋은데 근데 형 장비로 너 게임해도 되냐? 상관없어 근데 이거 히트기 없는데? 어? 어? 아 눌러지긴 눌러줘 아니 핫템 뽑아야 되는데 T 아니야? Y야? R이랑 아니 키보드가 왜 이래 형 아니 보여줘봐 이거 왜 이렇게 드러워 여기 두 개 고양이가 뺐거든요 눌러지긴 눌러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볼게 응 아 폰 충전 좀 해야겠다 어 어 거기 해 핸드폰 어디 갔지? 잠시만 여러분 핸드폰 핸드폰이 없는데? 차에 놔두고 온 거 아냐? 차에 갔다 오볼래? 아 잠깐만 키 키 키 키 키 키 가지고 가 잠깐만 어? 들고 온 거 같은데 전화해볼까? 어 한번 해줘 형 잠깐만 아이 어디다 놔두고 갔어 또 폰을 아 폰 어딨어 아 폰 코봉이 어 여기 있다 폰 여깄네 오케이 가자 가자 리에